사업체를 운영하던 방송인 홍록기가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재산도 공개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3월 8일 홍록기는 인터뷰를 통해 파산 신청한 것이 맞다. 내용 그대로라는 말로 파산을 직접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하려던 중이라고 덧붙이며 말을 아꼈어요. 보도에 따르면 과거 웨딩업체를 운영하던 홍록기는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 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은 부채 초과와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의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법원은 오는 2024년 3월 22일 제1차 채권자 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 조사 결과 2023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부채는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홍록기는 변제를 위해 개인 사비까지 사용하며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연예계 관계자는 홍록기 씨가 사업을 함께 한 동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연예인으로 얼굴이 알려진 만큼 대외적인 부분에서 홍록기 씨가 도움을 주는 시기고 실질적인 사업을 동업자가 담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해당 관계자는 그렇지만 동업인만큼 직원들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등이 체불되자 홍록기 씨 역시 사비를 털어 최대한 변제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남은 변제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홍록기의 파산 이유는 운영하던 웨딩업체의 경영난인데요.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 설업체를 공동 설립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홍록기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웨딩, 돌잔치 사업 등에 매진하고 있어 예전에 비하면 방송에 출연하는 횟수가 꽤 줄었는데요. 그가 했던 사업 중 클럽 수익으로는 하루 매출이 좋은 날 1억 5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록기는 지인들과 클럽을 열었다. 당시 1,5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공간에 하루 3,500명 이상이 왔다. 하루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때도 있을 만큼 대박이 났다. 단순한 얼굴 마담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해 클럽 운영 전반에 참여했다. 밤을 새고 새벽까지 일했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클럽 일은 하지 않고 대신 웨딩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몇 년 후 클럽 일을 그만두고 웨딩 사업에 집중하였는데요. 후배 탤런트 양인꼬와 함께 웨딩 사진을 찍는 등 사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슈퍼주니어 성민, 홍경민, 하하 등의 결혼식을 맡아 인지도를 높인 그는 몇 년 후 홍록기 파티하우스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9년의 활약 끝에 사업을 마무리 지었죠. 한편 홍록기는 지난 2012년 11살 연하의 탤런트 겸 모델 김아린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어요. 김아린은 친한 언니와 계장 집에 갔는데 옆에 홍록기가 밥을 먹으러 왔더라. 합석을 해서 친분을 쌓았다. 그때 만났던 언니가 너희 둘이 만나라며 홍록기를 넘겨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홍록기는 그때는 연인이라기보다 말이 잘 통하는 동생이었다. 그래도 예뻐서 여자 느낌이 없지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홍록기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상대는 아내가 아닌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였다고 하는데요. 홍록기는 과거 한 방송에서 김아린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사실 7년 전부터 아내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관심이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아내는 그저 귀여운 모습이었고 너무 어려서 나와 사귈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7년 후 홍록기와 김아린은 재회하게 되고 홍록기가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됩니다. 당시 그는 김아린에게 친구들에게 커피를 사주라며 자신의 지갑을 줄 때 300만 원의 현금을 넣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동시에 김아린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청소 일주일에 몇 번 하니 우리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할까 그냥 결혼할까 라는 질문으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죠. 홍록기와 김아린은 2012년부터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전에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홍록기는 과거 방송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나이트클럽에서 북킹으로 일반인들과 만나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스스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놀아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흥을 즐겼었죠. 김아린은 저는 클럽이나 나이트를 거의 안 다니는 편이다. 그런데 친한 언니들이 제가 홍록기와 결혼한다고 말하면 어머 나이트에서 봤는데 너랑 결혼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5명 중에 4명꼴로 북킹을 했다는 말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본인에게만 잘해주는 그를 믿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홍록기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와이프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김아린은 그런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이후 결혼한 지 7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힘들게 얻었는데요. 그는 그동안 너무 바라던 아이 소식이었는데 너무 기쁘다.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들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아내인 김아린과 함께 대구 처가에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당시 방송에서 홍록기 김아린 부부는 본격적인 외출 전 루안이를 위해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부터 짐을 챙기는 일까지 티격태격 부부싸움 위기를 겪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형성해 모두를 불안하게 했죠. 무엇보다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출연진들마저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홍록기의 처가 방문 횟수였는데요. 당시 결혼 8년 차인 홍록기는 지금까지 처가에 3번밖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아린 역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명절에 친정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등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신동엽도 깜짝 놀라 안 가요 라고 되물었는데요. 홍록기는 처가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출연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김아린은 아버지에게 사위가 불편한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칠순 잔치 때는 홍서방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라고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이에 홍록기는 스케줄이 겹쳐 장인어른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질타를 받은 부부는 바로 아내를 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홍록기는 아들을 향한 애정에 비해 임신과 출산을 겪어 힘겨운 아내에게는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손이 닿으면 다칠까 아들 옷 입히는 것을 돕지 못한 홍록기는 말로만 훈수를 뒀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처음이라 서툰 아내 김아린은 남편의 잔소리까지 더해지자 더 예민해졌죠. 회차를 거듭할수록 홍록기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갔는데요. 아들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초대한 날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록기 부부는 이웃에게 돌릴 100일 떡을 준비하는 와중 김아린이 홍록기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홍록기가 선물할 떡에 스티커를 대충 붙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웃들에게 줄 떡인 만큼 정성을 기울였으면 했던 김아린은 홍록기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얼음판 같은 부부싸움을 지켜보던 집안 어른들은 김아린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아린의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자꾸 잡지 마라 가만 보니까 너무하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아린은 한 방송에서 오킹맘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김아린은 제가 처음 신랑이랑 결혼할 때는 나이 차이가 11살이라도 크게 못 느꼈다. 어디 기댈 곳이 있는 것이었고 오빠에게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제가 40살이 되고 남편 나이가 51살이 되면서 갑자기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 친구는 아이와 남편이 30살 차이 나는 게 불안해서 일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희는 50살 차이가 난다. 작년부터 이어진 힘든 상태가 지금까지 큰 타격이 온다. 제가 지금 일을 해놓아야 신랑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부부간의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방송에 나와 웨딩 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탑5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혼목기인데요. 그러나 회생 절차를 밟은 데에 이어 파산 선고까지 받아 안타까움을 안 끼고 있어요. 소속사였던 생각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 종료 후 새로운 소속사 이적 소식이 없는데요. 위기가 닥쳤지만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